종목을 파헤쳐 볼게요. 포착 눌림목 시간입니다. 포착 눌림목에서는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의 탑픽을 지금 바로 만날 수가 있고요. 실시간으로 문자 상담 받고 있습니다. 샵 2034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과 함께 매수 이유가 담긴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분석해드리고요. 방송에 소개된 모든 분들께 커피 쿠폰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도 눌림목을 판별해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오늘도 저희 포트폴리오 안에서 최고 수익률을 경신한 기업이 있어서 바로 리뷰를 해볼게요. 바로 한국가스공사인데요. 한 달 동안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일본목으로 봤을 때 어제 5일 선도 뚫고 올라갔거든요. 추세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일단 당장 29일 날 대통령도 회담이 있잖아요. 그 구간에서 이제 또 대왕고래와 관련된 지금 현재 시초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지만 다만 내용은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최근에 이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성 트레이딩이 지금 무너지지 않는 한 오히려 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성 밸브에서 이제 매각이 일부 나오면서 좀 투심이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다 보니 오늘은 마이너스 1% 정도의 작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스공사 특히나 동해 이 테마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내년 초까지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자 이제 좀 이제 투자사들 주관사 관련된 이야기도 이제 이번 달 지나서 9월 달 사이 초까지 그러면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9월에서 8월 말일에서 9월 초중순 사이까지 이 대왕고래 테마는 계속해서 시장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가스요금 인상 덕분에라도 안정적인 실적 개선세가 또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로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 만큼 지금 현재 단기 입형선 매매 5일선과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꾸준하게 한번 들고 가셔서 좋은 수익률 더 큰 수익률 거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동해 석유 가스전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정이 계속 남아있습니다. 이 일정 따라서 추가 상승 여력 남아있다 이런 분석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포트 점검까지 도와드렸고요. 오늘의 포착주도 만나볼 텐데 오늘도 눌림목에서 10% 이상 거뜬히 수익 날 수 있는 기업 좀 찾아주시죠. 오늘은 이쁘게 눌려있고 삼박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삼박자. 재료가 삼박자입니다. 오늘은 풍력주 말씀 전해드리고요. 동국 SNC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삼박자라고 말씀드린 거는 테마성 해리스 트레이딩도 괜찮고요. 두 번째 금리인합 세 번째 실적 터너라운드 바닷건에서 반등이 나오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 눌리면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오는 종목이에요. 동국 SNC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해상 부조물 그리고 건설과 관련된 사업을 영예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직전 분기 실적 발표 진행했었을 때 해상풍력 관련주들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는 모습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기 때문에 주간의 기대치와 바닷건에서 반등하는 모습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동국 SNC 오늘 풍력주 차트상으로 너무 예쁘게 잘 눌려있어서 가지고 나왔고요. 자 이제 해리스 트레이딩 쪽을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해리스 트레이딩 최근에 어제였죠. 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이제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조차 트럼프를 지지를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려감이 지금 생기고 있는 구간인데 앞으로 내일입니다. 29일에 CNN에서 첫 인터뷰를 또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앞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왔었던 정책의 발표가 나오겠지만 지금 해리스의 정책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의 정책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금리 인하와 정책적인 모습에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해상풍력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로드맵 같은 경우 7기가와트와 관련된 큰 투자 규모를 이야기를 해줬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략적으로 20조 원가량의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풍력 시장, 미국 시장도 아니면 전 세계 시장 내에서도 이제 다시 한번 설비와 관련된 부분에 투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고 설치율도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반도체와 같이 지금 현재 시장의 불안정성과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시장에서 꾸준하고 안정적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실적과 관련돼서 CS 윈도우와 함께 급등 나온 이후에 지금 보시면 단기적으로 눌림이 나왔는데 이 눌림 구간이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다시 한번 거래량 붙여주면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 전해드리면서 목표 매수과는 지금 가격도 괜찮습니다. 현재가 말씀 전해드리고요. 목표가는 단기저항대 구간입니다. 3,35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2,7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는 기업이다. 헤리스 트레이드로 테마성을 가지고 있고 금리나 수혜 그리고 여기에 실적까지 이렇게 세 가지 재료들이 모여서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이 기업 잘 참고하셔서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드렸으니까요.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착 공약주까지 만나봤고 이제는 상담 받아볼 텐데요. 저희가 이렇게 포착 눌림목 소개해드린 동안 많이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함께 보시죠. 풍원 정밀에 대해서 1744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두 달 전에 풍원 정밀을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40%, 매수가는 14,850원입니다. 현재 매니저님 주가가 만 원대니까 3, 40% 정도 손실 중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풍원 정밀 전략 좀 자세하게 짜주시죠. 풍원 정밀이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소재에 납부해, FMM 소재에 납품한다고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디스플레이 시장이 사실 누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가 공사에 밀리는 시장 중에 하나다라고 평가하는데 제가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새로운 신기술 디스플레이를 또 공개를 했더라고요.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이렇게 휴대폰이 있으면 뭔가 이제 산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디스플레이가 산처럼 이렇게 올라와요. 완전 신기술이 나왔어요. 그래서 풍원 정밀과 같은 디스플레이 소재 쪽으로 연결성이 높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나 아니면 성장 기대치 같은 거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의 관심도는 낮다. 그게 문제예요. 14,850원까지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다? 시간이 걸린다라고 저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일단 풍원 정밀 같은 경우에 첫 한번 보시면 단기적인 하락 추세는 일단 돌파가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예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 없이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풍원 정밀에게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었던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FMM 지금 지난해 소재 관련돼가지고 이제 유효적인 실적이 나온다라는 뉴스가 필요합니다. 실적이 체크가 되는 순간에 풍원 정밀은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일단은 저는 기다려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항상 이렇게 상담을 받다 보면 재밌는 점은 매수하신 가격들이 저항때예요. 저항때입니다. 14,000원 구간이 일단 1차적인 매물때 저항때이기 때문에 14,000원까지 한번 반등 노려보시고요. 일단 풍원 정밀에게는 지금 없는 두 개가 필요합니다. 테마, 첫 번째는 테마, 두 번째는 실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 강조드리면서 홀딩하셔서 이제 또 본정가 그리고 또 수익으로 탈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풍원 정밀에 대해서 보유 의견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시간은 좀 걸린다. 디스플레이 업황,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를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풍원 정밀까지 만나봤고요. 다음 사연도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일까요? 올릭스인데요. 매수가 13,900원의 10% 비만 관련 기업으로 매수를 하셨습니다. 오늘 반등을 하는데 목표를 어디까지 보면 될까요? 2091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올릭스 지금 보니까 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8% 넘게 올라갔다가 지금 7.38% 상승하고 있는데 매니저님, 올릭스 어떻게 보세요? 비만 치료제 좀 쉬었잖아요. 이제 다시 모멘텀을 제약바이오 안에서 찾아갈 수 있을까요? 어제 알테오젠도 또 시총 1위로 등극을 했고요. 비만 쪽보다는 딴 거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것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탈모야. 탈모야. 탈모 정말 중요한데. 이게 탈모, 비만,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알차이머와 같은 정신병 쪽.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바이오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모멘텀 중에 하나인데 탈모 쪽 뉴스가 나왔습니다. 탈모 치료제가 중국 탈모학회에서 주목을 받았다. 어제 이야기가 나온 뉴스입니다. 탈모 치료제 쪽으로 좀 부각을 받고 있고 차라리 저는 이게 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국에서 또 가격 인하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만 약이 굉장히 비싸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 가격 인하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어떤 게 열리냐. 우리가 2차전지에서 이야기가 나왔어도 치킨게임과 같은 우려감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라도 저는 비만 약 하나만 가지고 가는 것보다 오히려 이 저평가 부분에서 탈모. 네. 탈모라는 이 테마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임상, 일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올릭스 이번에 지금 반등 나오는 구간 강하게 반등 나올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현재 구간부터 그러면 일차적으로는 지난 저항대, 지난 저항대 구간에 1만 6천원 구간까지 충분히 열려 있으니까요. 지난 고가 1만 6천원 돌파하는지 여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홀딩하셔서 좋은 수익률 거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니저님이 이렇게 올릭스에 대한 상담을 받아주는 동안 7%에서 9.7%로 주가가 단숨에 한 2, 3% 뛰어올랐는데요. 1만 6천원까지 상방 열어뒀으니까요. 시청자님 꼭 수익 내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분이 보내주셨을까요? 자, 휴대폰 번호 끝자리 6081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엔젤 로보틱스 매수가 4만원에 10% 보유 중이라고 하십니다. 계속 들고 있어도 될까요? 이렇게 연락 주셨는데 엔젤 로보틱스, 일단 로봇주 중에서 제장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두산 로보틱스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러게요. 현재 주가는 엔젤 로보틱스 현재 하락하고 있는데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지금 일단 엔젤 로보틱스나 아니면 로봇주들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아요. 저도 이전에 로봇주 같은 경우에 일단 테마가 붙을 수 있는 쪽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 그런데 일단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상장 공모가가 2만원입니다. 그러면 공모가 대비해서 지금 두 배를 사신 거예요. 비싼가요? 안 비싼가요? 비싸죠. RPO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럼 두 가지 모멘텀은 있습니다. 일단 2만원 구간까지 딱 찍으니까 어때요? 엔젤 로보틱스 차트 보시면 반등이 나와져요. 이런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측면은 그렇게 좋은 모습들은 안 만들어줍니다. 자, 다만 금리 인하가 들어가니까 또 투자에 대한 가속 기대감은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닷건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공모가 2만원 근처에서 2만 5백원에서 반등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 보시면 추세도 돌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럼 상장 당시 가격 구간 근처에 딱 매숙한 근처죠. 4만원까지는 좀 열려있기 때문에 그러면 최대 반등 목표치는 일단 4만원까지는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IPO 종목들은 저는 오래 트레이딩하시면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IPO 종목들이 항상 이런 바닷건 근간 1년 이내에 어느 정도 공모 물량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도 분명히 나와줍니다만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보셔야 되는 로봇주들이 많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고 두산 로보틱스도 있고 변동성이 좀 강한 종목인 만큼 4만원보다는 저는 지금 한 3만원 정도만 오면 일단 손절매를 그래도 좀 하셔야 된다. 로봇주에 대한 모멘텀은 이제 너무 금미래보다는 먼 미래다, 아직은 먼 미래다라는 평가를 좀 드리면서 3만원 단기 저항대에서 정리하시길 저는 권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젤 로보틱스 3만원 선에서 정리하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손실 최소화하시고요. 저희 다른 좋은 종목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아쉽지만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을 못 받으신 분들은 저희 내일도 9시 35분에 찾아오니까요. 샵 2034 기억하셔서 꼭 사연 미리미리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포착 놀림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